이다영이 쏘아 올리나 포기라는 공이 어디까지 치솟을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스포츠계를 시작으로 연예계까지 그 여파가 장난이 아닌데요. 이런 와중에 우리 대중들에게 악역으로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었던 배우 남북민 또한 이러한 논란에 등장해서 화제입니다. 연예계 전문 언론사인 디스패치에서 이번에 남북민과 관련된 소식을 전했는데요. 남북민은 또 어떤 일을 저질렀기에 그것도 디스패치가 직접 다뤘을까요? 같이 알아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시작으로 기성용 그리고 에이프릴 그리고 배우 지수 등등 줄잡아 수십 명이 과거 논란 때문에 방송에서 하차를 하고 은퇴를 하는 등 지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과거사 찾기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연예계 전문 언론사인 디스패치에서 악역으로 유명한 남북민의 소식을 전해서 대중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디스패치의 기사부터 같이 보시죠. 우글우글 정글 같았던 학교의 기억. 나도 남북민에 대해 폭로하겠다. 남북민의 같은 학교 동창생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폭로가 대세인 것 같아서 나도 폭로한다. 나는 남국민 배우와 같은 반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1학년 때인가? 가물가물합니다. 사실 25년 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어떤 식으로 애들끼리 친해졌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남자 고등학교라서 야수들이 우글우글할 것 같긴 한데 뒤돌아보면 딱히 뭐 그런 애들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한 반에 50명씩 총 15개 반이었고 한 학년에 750명이었는데요. 이렇게 3개 학년에 총 2200명의 17살에서 19살짜리들이 가득한 우글우글거리는 정글 같은 학교였는데 남국민 배우에 관한 기억은 사실 특별한 사건은 없었다. 워낙 조용한 성격의 아이였기에 별로 눈에 띄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약간 골목대장 스타일로 끌고 다니는 스타일이었고 남국민 배우는 조용히 공부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남국민이 배우가 됐다고 동창들에게 들었을 때 아니 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용하고 사실 존재감이 크지 않았던 아이였었다. 남국민은 전교 100등 안에 드는 애들을 따로 모아놓고 심화반이라고 1교시 일찍 등교하게 하고 1교시 늦게 하게 하는 반이 따로 있었는데 남국민은 공부도 썩 잘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다. 그러나 주변 여학교에서 가끔 한 2명씩 또는 2, 3명씩 학교 앞에서 꽃을 사들고 남국민을 기다리는 여학생들이 종종 있었다. 조용조용하고 성실한 학생, 공부 잘하고 무난한 학생이었다. 해당 글쓴이는 믿고 보는 배우 남국민이다라고 글을 마무리합니다. 자 제목은 거창하게 남국민에 대해 폭로를 한다고 했는데 내용은 완전히 상반되는 미담이었는데요. 해당 게시글에 달린 네티즌들의 반응도 지금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의 반응과 같았습니다. 김 과장님 학창시절 땐 조용하셨나 보네 단장님 학창시절 땐 조용하셨나 보네 뭡니까? 글이지만 사실 저게 가장 정상이다. 폭로 글인 줄 알고 괜히 긴장하며 봤네 그렇습니다. 요즘 하도 미투의 학폭의 폭로성 글이 넘쳐나는 분위기 때문에 이런 정상적인 또는 훈훈한 학창시절에 관한 글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는 분위기인데요. 원체 악역으로 유명해서 악한 이미지를 가진 배우이지만 여타 다른 논란의 주인공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착하고 순하고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았다는 내용이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배우이기도 하죠. 반면 이번에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유명인들을 살펴보면 평소 이미지는 굉장히 애교 많고 이쁘고 착할 것 같던 사람들이 카메라 밖에서는 난폭하고 악랄한 악역의 모습을 보여서 충격을 준 것과 완벽하게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기사 랭킹처럼 대중들은 겉과 속이 다른 유명인들의 모습에 질려하는 상황 속에서 오래간만에 나온 미담이 더욱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중들의 마음에 훈훈함을 불어넣어준 남국민 기사가 그 어떤 충격적인 폭로보다 대중들은 더 이런 미담을 원하는 것 같네요. 이 밖에 지금 당연 최대의 논란이 되고 있는 걸그룹 에이프리에 관한 소식이 있습니다. 에이프릴의 멤버 나은이 왕따의 주동자로 지목이 되면서 수많은 방송과 CF에서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채널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지 않으시더군요. 해당 소식 뒷부분에서 다시 전하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각자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등본으로 추정되는 사진으로 친동생임을 입증하는 폭로글이 하나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누나는 그룹 내에서 괴롭힘과 왕따를 당해왔었고 이 일로 공황장애와 호흡곤란으로 매우 괴로워했었다. 심지어 그 끝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극한적인 선택도 시도를 했었다라는 폭로를 합니다. 에이프릴의 소속사 dsp는 현주 때문에 에이프릴 멤버와 회사가 많이 힘들었다. 현주가 정신적 문제가 있어 팀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았다. 라는 입장을 발표해 사람들의 공분을 더욱 사기도 했습니다. 그럼 소속사의 말대로 현주는 활동 당시부터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멤버간의 불허 문제일까? 이것을 과거 방송 모습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시죠. 팀 탈퇴를 하기 직전 현주가 마지막으로 소화한 스케줄이었던 새로 라이브 촬영부터 살펴보시죠. 멤버들이 돌아가며 마이크 하나로 노래를 부르는 영상입니다. 멤버들은 걸그룹답게 매우 쾌열한 표정과 몸짓으로 노래를 이어가는데요. 여기서 잠깐! 현주가 노래를 부를 타이밍에자 옆에 있던 멤버가 그 타이밍을 가로챕니다. 이때 현주는 자신의 불쾌한 심정을 표정으로 드러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새로 라이브를 처음부터 돌려보면 이런 징후는 여러 군데에서 포착이 됩니다. 노래 부를 순서 타이밍, 뺏기, 몸으로 밀치기 등 여러 차례 현주를 괴롭히는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그녀가 왜 이렇게 삐져서 팬들이 다 보는 가운데 너무하다고 토라진 걸까요? 사실 현주는 혼자서 상황극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음료 광고 상황극이었는데요. 설명 없이 한번 쭉 보시죠. 너무 휙 지나가서 모르겠나요? 현주는 본인의 상황극을 옆 멤버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하자 방해하기 없기 라고 미리 말해둡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자 결국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불만을 토로하죠. 그 뒤로도 현주가 했던 상황극을 멤버들은 따라하며 현주를 놀리는데요. 현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언가 또 말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멤버들이 또 현주를 무시하죠. 카메라 앞에까지 뛰어들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했지만 멤버들은 대화의 주제를 다른 곳으로 넘겨버립니다. 지금까지 본 영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 외국인 팬은 현주가 팀 내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 같다고 미리 걱정을 했었는데요.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이 지적할 정도라면 왜 우리는 그간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 현주 타시작이다. 일단 정신을 나가고 싶어요. 좋았다. 꽃게탕도 한 번 먹어 말지. 보셨나요? 에이프릴 멤버인 진솔이 현주를 바라보며 나은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뭐야? 그리고 영상은 음식이 나오고 멤버들은 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여기서 자막은 애들아 많이 배고팠구나 그렇게 애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정말 먹기만 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빠르게 감기가 된 영상을 좀 천천히 플레이해보겠습니다. 가운데 세터에 앉은 현주를 외면한 채 다른 멤버들은 왼쪽은 왼쪽 두 명끼리 오른쪽은 오른쪽 세 명끼리 대화도 하고 음식을 서로 나눠주는 등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는 반면 가운데 앉은 현주는 본인 앞에 놓여진 밥과 탕만 먹는데요. 이런 상황은 저녁 식사 장면에서 더욱 극대화되어 나타납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애교 부리기 1등을 차지한 사람이 소고기를 먹는 게임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은이 1등에 뽑혀 소고기를 받았죠. 나은이는 혼자만 소고기를 먹지 않고 멤버들과 나눠 먹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현주는 빼고 말이죠. 이 영상은 데뷔 초창기의 소속사에서 자신들의 연예인들을 홍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제작한 홍보성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갓 데뷔한 신인이고 카메라 앞이라는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긴장을 많이 했을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놓고 현주를 외면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된 것을 보면 이들은 데뷔 초부터 현주를 따돌렸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밖에도 다리를 다쳐서 절뚝거리는 현주를 모든 멤버들이 못 본 척 외면하는 장면도 뭐 먹고 싶냐고 묻는 제작진의 질문에 치킨이라고 현주가 말하자 세 살이나 어린 진솔이 조용히 해 라고 반말로 눈치를 주는 모습까지 이런 모습은 카메라에 포착된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상황이 지금이 되어서야 과거 현주가 새해 해도지를 보며 빌었던 소원이 이제야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당시 고작 19살이던 현주는 새해 소원으로 조금 더 서로를 많이 알아가서 서로 배려도 잘하고 예의도 잘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네티즌들은 19살짜리의 새해 소원이 저런 거는 처음 봤다. 얼마나 당했으면 소원이 예의를 잘 갖추는 것일까 하고 분노를 하기도 했습니다. 케이팝이라는 단어가 부끄럽지 않도록 연예계와 사회 전반의 인성의 아름다움이 외모의 아름다움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문화가 하루빨리 정책되길 바랍니다.